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이번 시간에는 책 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소개한다고 얘기를 대부분 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책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책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동학, 천도교 이렇게 나오는 책이더라구요. 그런데 이 도장이 찍혀있는 걸 보면 대정원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910년대에 나온 책인데 필사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이 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어서 뭐 글자 찾는데 애로사항이 없기도 하고 또 구결토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뭐 읽기도 좋고 또 유교의 기본 바탕을 한 것이 또 동학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을 보면서 유교의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서 참 보기가 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통운역대 권지일 수덕문 덕을 닦는 글이다 천유성세하고 하늘은 성암과 쇄암이 있고 땅은 두터움과 열붐이 있고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있으나 연이나 그 본말을 궁구해보면 연구해보면 옛부터 인심과 불구는 성정이 그 양어에 따라 양어라는 것은 이제 주역에서 이제 음과 양 큰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것을 양어라고 하죠 양어가 쇄하는 이치가 각기 그 정암에 따라 나눔에 비록 맑고 탁함의 시간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이렇게 이제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천지인이 이렇게 딱 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되게 글씨 뭐 서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 썼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박또박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가 달려 있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한 책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수은선생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선생의 호가 수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면 천황씨로 동체 몸이 같고 금이 같고 덕이 같고 쓰임이 같아서 은덕이 곤충 초목에게까지 미치니 이 또한 하늘이 베풀어준 성스러움이십니다 세세 상차를 자세히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인앙 월정의 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전하는 도에 미쳐서 미면 경주의 액에 면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의 액이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이음인에 의해서 이제 왕이 죽게 되는 액도 있지만 아마도 최재우선생이 이제 나라에 입에 된다 해서 뭐 잡혀서 이제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액을 면치 못하여 시운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왈 수운선생이시다 그 후 법헌이 법헌이라는 분이 이러한 때의 시운에 나오셔서 이러한 글과 성덕을 베풀었다가 그 시운에 따라 신선에 교화하였는데 전호 호를 높여 말하기를 법헌이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운선생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 보면 동학에 관련된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어서 보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제시대 때 이제 엮어진 책이고 출판 연도가 이렇게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편한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쭉 해석을 해보았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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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